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플러스와 브랜드 엑스 커퍼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아름에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KF타 증권의 안주원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주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F 증권 안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종목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바이오 플러스 주요 사업과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엔진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필러 외에 관절 활의, 그다음에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톡신 등 종합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러를 주려고 하는 종합 바이오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매출의 성장성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바이오 플러스가 자체 개발, 그다음에 원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적용한 필러 외 같은 경우에는 점탄성 조절과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유지력 등에서 강점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라 이 DBS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회사이다 보니까 유착 방지제, 관절 활약 등 품목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내 건강검진 그룹과 미용성형 프랜차이즈 1호점을 오픈하셨는데요. 중국 내 이 회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쯔민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대 건강검진 그룹이고, 건강검진 센터로 시작을 했지만 병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의 한 100개 이상의 대형 건강검진 센터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좀 탑3 안에 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업체인 것 같은데, 1호점 오픈하고 향후의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번 하이라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쯔민그룹과 함께 이제 2023년 말까지 중국 본토 허가를 받아서 중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5년 내에는 중국 현지에 미용성형 프랜차이즈 병원 30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하이난 인허가 획득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보면 오늘은 1.4% 정도가 빠지면서 3만 1,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주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바이오 플러스는 연평균 50% 성장, 그리고 영업 인율도 50% 내외로 고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굉장히 탄창이고, 최근에는 중국 모멘텀도 새롭게 붙었기 때문에 매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가 3만 1,500원이었고, 현재 주가가 어찌됐고 공모가를 아주 조금 밑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서, 바이오 플러스의 향후 실적 성장세를 감안한다고 하면 매수 관점에서의 적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중상기적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에 머물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은 레깅스와 요가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잭시믹스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들을 통해서 광고 마케팅과 그 다음에 셀프네일 사업 등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웨어를 런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쪽 성장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골프웨어는 올해 5월 달에 런칭을 했고, 성수기 시즌을 맞아서 매출액 자체는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아마 올해를 시작으로 골프웨어 자체도 매년 성장성 자체는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규 라인업 출시에 따른 실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제시믹스가 여성 라인 중심의 레깅스 판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여름과 같은 특정 계절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웨어도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키즈 라인, 겨울 아우터 출시가 되게 되면 분기별로 실적 계절성 자체는 많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분기별로 고른 매출액이랑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려사항으로는 자회사 젤라토 랩이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젤라토 랩의 사업 내용과 흑자 전환 예상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젤라토 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싱 기반, 그다음에 오모라든가 셀프네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대품 개발비가 많이 늘어났고, 판매 채널도 재정비를 하면서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는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익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젤라토 랩 역시 대싱 기반, 오모라 대비해서 일단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품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순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늘면서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가를 보면 오늘 8천 원 금방인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을 좀 해주시고, 투자 전략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레깅스가 사실은 단순 운동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많이 입으면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매년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 됐고, 즉시미스가 업계 1위로 올라선 만큼 매년 연평균 30%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장 이후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구간으로 접근 가능한 계획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브랜덱스 쿠프에서는 역시 상상 당시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에 머물러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매력적인 구간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안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